먼저 아산 둔포 신도시 발전추진위는 학생 유발인원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유발인원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둔포 지역 전체 세대수 약 9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학생 유발율은 한 세대당 0.033명. 이 기준으로는 계획된 아파트 2,500세대가 늘어도 학생 유발인원은 83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둔포 신도시 발전추진위는 사실상 대다수의 학생 인구가 아파트 4,700여 세대에 모여 있는 만큼 학생 유발율을 둔포 전체 세대수가 아닌 아파트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동포 전체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2,700세에 대해서는 그것만 놓고 바라보니까 유발율에 의하면 학생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학생 수용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2023년 가칭 탕정구가 개교하면 283개 학급 수를 확보해 아산지역 전체 고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 이에 둔포 신도시 발전추진위는 행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체 학급 수를 294개 학급으로 계산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33.53명에 달한다며 교육감 전형 시작 이전의 자료로 분석한 도교육청 자료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 전형 내년부터 묶여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타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율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조사한 적정하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 대신 제시한 통학버스 차량 지원 역시 시내 학교 이외에 배방과 설악으로 진학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는 등 집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교육감 전형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둔포 신도시 발전추진위는 현재 아산북부권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로 하루 만에 1,6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너무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저희 주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셔서 조속히 북부권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둔포 신도시 발전추진위가 오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의 신설 추진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 신설 조건 미충족으로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감사합니다.